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다육이사랑입니다 오늘 다육이사랑에 이쁜아이들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고 찜하시고요 오늘도 파격적인 가격으로 세일을 많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엄청 좋은 아이들이 가격이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아이가 두 개 5천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아요 세상에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널 수가 없네 여기 잠깐 놔두고 네 다육이사랑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오 이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죠 네 저기서부터 한번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 아이서부터 볼까요 네 여기가 바닐라 비스입니다 바닐라 비스인데요 무거웠습니다 아주 무거워가지고 6천원인데요 오늘 5천원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닐라 비스가 이렇게 이쁜 아이가 아주 싹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떼글떼글해졌죠 입장도 짤막해졌고 네 목대는 이렇게 굵게 있습니다 목대 밑에 자구도 올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목대 밑에 자구를 잔뜩 올리고 있는 이런 바닐라 비스를 오늘 6천원인데요 5천원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글로리아입니다 글로리아 예 한협글로리아죠 요 아이도 엄청 매력있습니다 물들면 진짜 이쁜 아이고요 요 아이도 한번 품어보시고요 요 아이는 6천원인데 언니 5천원? 4천원? 예 오늘 4천원에 또 뜻가로 드리라고 합니다 예 한협글로리아 아주 요 아이는 자구를 엄청 많이 품었네요 요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있는 아이들 오늘 4천원으로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네티지아가 다 시집으로 갔습니다 목대가 꿀목대인 이렇게 꿀목대로 돼있는 완전 달달 묵은 네티지아 군생인데요 머리수도 꽤 많죠 요런 아이가 두 개 남았습니다 가격은 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루페스트리 변이죠 루페스트리 변인데 엄청 입장이 좀 한협입니다 루페스트리가 가늘가늘하는 아인데요 요 아이는 통통해요 입장이 입장이 통통해가지고 살짝 물려를 살짝 닮은 듯도 한데요 변이라고 합니다 루페스트리 번이라고 하는 아이는 엄청 매력있습니다 막 흘러넘치면서 자라는 아이 요렇게 흘러넘치면서 자랐는데요 너무너무 매력있습니다 요런 아이 두 개만 이렇게 합식해도요 풍성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두 개만 합식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식력이 좋아서 한 개만 하셔도 좋아요 금방 금방 번식이 됩니다 요 아이 5천원에 드리고요 요 아이 루페스트리 오늘 4천원으로 해드리라고 합니다 네 개 남았습니다 네 요 멜로디가 두 개가 남았는데요 네 멜로디 요렇게 멜로디가 두 개 있습니다 완전히 아르제를 서 거의 아르제랑 닮은 아이 자형 군생으로 돼 있고요 오늘 8천원에 두 개 있습니다 아르제 닮은 아이 멜로디가 있고요 요 아이가 또 글램핑크 군생이죠 글램핑크 군생 입장이 아주 동글동글 해가지고요 군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굴 2두씩 요 아이는 13,000원에 드립니다 13cm 포트에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멕시코 로즈죠 멕시코 로즈가 아주 따글따글하고요 이렇게 잘 묵었습니다 약간 철학기도 있는 것 같고요 오 얼굴 수가 꽤 많습니다 한 7두 되는 것 같아요 네 7두도 있고 요 아이는 4두입니다 아주 따글따글하고 입장도 짤막해졌습니다 네 묵은 아이고요 묵었어요 멕시코 로즈는 거의 2만원씩 거의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15,000원에 특가로 드립니다 네 요렇게 5개 남았습니다 5개 멕시코 로즈가 5개 있고요 15,000원이고요 요 아이가 조이죠 조이 네 조이가 두 개가 남았습니다 두 개가 조이가 잘 없더라고요 요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조이입니다 아주 묵은 아이고요 목대도 이렇게 좋아요 꿀목대입니다 꿀목대 목대가 꿀목대로 돼 있는 요 조이가 두 개 있고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는 하이트 미니마입니다 하이트 미니마 요 아이도 엄청 무거웠죠 따글따글합니다 요 아이도 5우드로 돼 있는 하이트 미니마가 있고요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멕시코 미니마입니다 멕시코 미니마 엄청 멕시코 미니마는요 자구를 많이 달더라고요 이렇게 우와 자구가 어마어마하게 밑에 달렸습니다 네 요렇게 밑에 자구를 잔뜩 올리고 있는 멕시코 미니마가 두 개 남았고요 가격은 7,000원에 드립니다 두 개 있습니다 네 파랑새가 엄청 많았는데요 다시 집을 가고요 두 개 남았네요 파랑새 군생 두 개 남았고요 가격은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오늘 테슬라도 엄청 많았던 아이 다 시집을 갔습니다 보조개가 예쁜 아이고요 이렇게 보조개가 예뻐요 오 어쩌면 이렇게 보조개가 예쁜지 밑에 자구도 잔뜩 이렇게 달고 있고 우와 자구 잔뜩 달렸죠 이렇게 보조개가 예쁜 요런 테슬라 오늘 18,000원에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18,000원 판매했던 아이인데 오늘 15,000원으로 특가로 드립니다 네 개 남았습니다 네 개, 다섯, 여섯 개 남았네요 여섯 개 남았습니다 테슬라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보조개 예쁜 아이는 잘 없습니다 테슬라여도요 보조개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온 아이들이 잘 없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우와 진짜 예쁘게 생겼고 자구는 또 엄청 다산의 애왕이라서요 이 아이가 자구는 또 엄청 달아주는 아이죠 이렇게 큼직한 13cm 보트로 꽉 채우고 있는 테슬라가 이렇게 있고요 15,000원으로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니치아의 금입니다 니치아의 금 요렇게 아주 등치가 아주 크죠 요 아이가 13cm 보트인데요 이렇게 등치가 좋습니다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렸고요 요렇게 니치아의 금도요 베란다 일조량 없으신 분들이 키우기 좋은 그런 아이 같아요 니치아의 금도 한번 키워보시고요 아프리카 식물인 것 같고요 요 아이들은 물을 1년에 두 번만 줘도 된다고 합니다 네 16,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는 라밀라떼 철화입니다 라밀라떼 철화 요렇게 색깔이 예뻐요 라밀라떼가요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철화가 아주 엄청 꼬불꼬불 잘 엮여있고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요 아이는 12,000원에 드리고요 요 라밀라떼는 10,000원에 드립니다 두 개 있습니다 네 요기도 요 아이가 캐시미어 철화입니다 캐시미어 철화입니다 밑에 목대가 이렇게 꿀목대로 있고요 철화 목대죠 통판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오 요런 또 쌩얼도 달려있고 같이 쌩얼이랑 같이 있죠 너무 예뻐요 오 요 아이는 완전 거의 다 쌩얼이네요 네 요렇게 캐시미어 철화가 들어있는데요 요렇게 많이 있습니다 가격은 4,000원 애들입니다 요렇게 작은 사이즈서부터 한번 크게 한번 켜보시고요 네 요런 아이는 와 통판으로 아주 클 것 같아요 네 완전 부채꼴 모양입니다 요런 아이는 완전 부채꼴이죠 요렇게 캐시미어 철화가 이렇게 많이 있고요 가격 4,000원 애들입니다 네 요기는 와 큰직한 사이즈의 화이트 그린입니다 다 분질을 해 가지고요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하얀 별이죠 분도 엄청 흘렸어요 네 다 이렇게 분질을 했고요 요 아이는 목대도 좋을 것 같아요 요 밑에 목대도 지금 목대도 좋은데 안 보입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은데 엄청 저 아래 아주 목대가 꿀목대가 있습니다 네 사이즈 엄청 좋은 아이 화이트 그린이가 있고요 가격은 2만 5,000원 애들입니다 완전 대품입니다 네 요 아이는 또 당인 호빗당인이죠 호빗당인 두 개가 남았네요 호빗당인 두 개가 이렇게 남아있고요 가격도가 안 보입니다 네 만 3,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호빗당인 두 개 있습니다 만 3,000원 애들이고요 네 요 아이가 또 큐빅 크로스티 철학이 철학에서 풀린 아이들 엄청 머릿수 많습니다 철학에서 풀려서요 엄청 머릿수가 많은 요런 큐빅 크로스티가 있고요 완전 보라보라 하죠 완전 보라보라 합니다 12cm 포트를 요렇게 꽉 채우고 있는 요 큐빅 크로스티가 있고요 완전 보라색이죠 완전 보라색입니다 너무 이뻐요 이 아이는 여름에도 보라색을 그대로 내주는 아이죠 네 이 큐빅 크로스티 한번 켜보시고요 완전 매력 있습니다 가격은 8,000원 해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해리와슨 해리와슨 군생입니다 해리와슨 군생도요 요즘에 엄청 자구를 많이 올려가지고 완전히 대품됐어요 요 자구 좀 보세요 요런 자구들이 다 다 얼굴이 커지면요 엄청 머릿수가 많아질 것 같아요 요런 아이도 그렇고요 밑에서 자구들을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네 요런 해리와슨이 있고요 오늘은 와이가 10,000원에 판매했던 아인데요 오늘 8,000원씩 해드립니다 네 해리와슨 자구 좀 보세요 엄청 올리고 있죠 군도 뽀삭이 올리고 있고 요런 해리와슨을 오늘 8,000원 해드립니다 네 요게 또 퍼플딜라이트입니다 퍼플딜라이트 오 이쁘죠 이 퍼플딜라이트 합식은 저는 막 합식 많이 했는데 요런 아이 데려가시면 합식할 필요도 없이 군생으로 잘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오두가 있고요 요 아이는 사두네요 사두 네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오두네요 머리 완전히 큰 모주 얼굴이 밑에 자구가 이렇게 잔뜩 달렸습니다 요렇게 있고요 요 퍼플딜라이트 많은 애들입니다 요렇게 있고요 방울복랑금이 아니고 방울복랑 요렇게 방울복랑이가 있는데요 엄청 건강해 보이죠 막 새순을 잔뜩 올리고 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 데려가셔서 잘 달 묶이시면 아주 동글동글 해집니다 알갱이가 동글동글 하면서 완전히 체리처럼 그렇게 변한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방울복랑이를 살짝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동글동글 하면서 완전히 알갱이가 체리처럼 되더라고요 요 아이는 가격이 9,000원 애드입니다 방울복랑이 9,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뭐죠? 연봉이죠 연봉 우와 큰 사이즈의 연봉이 있고요 연봉이 이렇게 많습니다 연봉은 있어도 또 품고 싶은 아이가 이 연봉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연봉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 아이 연봉 요 17cm 포트에 머릿수가 한 5두? 네 5두 6두 되는 것 같습니다 네 6두네요 6두 네 6두도 있고 여기는 또 뭐 여기도 6두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연봉이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은 15,000원 애드입니다 네 가격 대비 너무 좋고요 적심 군생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적심이긴 한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얼구수도 많고요 요런 아이 얼구수 엄청 많죠 네 이렇게 연봉이 있고요 가격 15,000원 애드입니다 네 요 아이가 멀로 샤넬입니다 멀로 샤넬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이 5,000원 애드입니다 멀로 샤넬 잘 몸값이 많이 착해졌죠 엄청 커였던 아이가 네 멀로 샤넬은 5,000원 애드이고요 네 요 큐빅은 요 아이는 또 엄청 또 오래 묵은 아인 같이 보이는 이 큐빅은 12,000원 애드입니다 요런 큐빅 목대가 있는 아이 요렇게 꿀목대 있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3개가 있고요 가격 12,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티바스라는 아입니다 티바스 네 티바스라는 아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색깔은 또 빨개가지고요 자구는 또 엄청 또 밑에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 요런 티바스 10,000원 애드립니다 두 개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화이트 그린이죠 와 화이트 그린이가 아주 엄청 건강해 보이는 요런 화이트 그린이가 있어요 네 요렇게 머리수도 많고요 네 가격은 4,000원입니다 4,000원입니다 화이트 그린이 요렇게 머리가 많은데요 4,000원에 나왔습니다 요런 아이는 한번 또 크게 한번 켜보시고요 분지하는 맛이 있어요 요 아이는 하루 이렇게 지금 또 분지를 했죠 1년에 한 두 번은 분지하는 것 같아요 요렇게 분지를 했어요 분지하고 있고 네 점점 더 늘어납니다 얼굴수가 네 그런 재미가 있는 아이죠 네 요 아이가 4,000원이고요 네 요기 또 페리도트입니다 페리도트가 싹 이렇게 코끝이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밑에 자구도 잔뜩 올리고 있고요 네 페리도트는 5,000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밑에 자구 잔뜩 올리고 있는 이 페리도트를 5,000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있고요 네 요 아이가 블랙킹 군생입니다 블랙킹 군생 네 가격은 요 아이가 7,000원에 드리고요 블랙킹 군생은 7,000원입니다 얼굴은 거의 한 3, 4두로 된 것 같아요 거의 4두가 많습니다 네 요렇게 있고요 네 요 아이가 또 요런 아이가 들어왔는데요 우와 천대전송 철화도 있고 막 천대전송이 들어왔습니다 엄청 묵은 아이고요 목대는 완전 꿀목대입니다 목대 좀 보실래요 요 목대 좀 보세요 완전 꿀목대입니다 요런 천대전송이 들어와 있고 이 천대전송은요 엄청 또 입꼬지도 잘 됩니다 입이 떨어지면요 어김없이 입꼬지가 돼서 나오죠 요런 천대전송이 이렇게 묵은 아이가 들어왔는데요 요런 아이를 두 개 5,000원에 드리라고 합니다 한 개 3,000원 두 개 5,000원입니다 사이즈 가격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요런 아이를 두 개 5,000원에 한번 품어 보시고요 천대전송입니다 네 그런데 또 요 분홍영월도 너무 좋은 아이가 들어왔는데요 분홍영월 이렇게 좋은 아이가 자연군생으로 돼 있는 이런 분홍영월이 들어왔는데요 요 아이도 두 개 5,000원에 드리라고 합니다 요런 아이 두 개만 이렇게 합시개도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죠 완전 대품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만 합시개도 너무 좋아요 오 진짜 핑크핑크하게 물도 이쁘게 들어있고 네 사이즈가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요렇게 사이즈가 요런 아이도 있고요 네 제가 하나하나 꺼내볼까요 요 아이는 또 요렇게 좋습니다 요렇게 좋아요 네 다 좋아요 다 좋고요 요런 아이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요런 아이는 또 이렇게 택배 쌀 때 조금 살짝 요 잎이 잘 떨어지는 편이죠 요 분홍영월은 하나 둘 떨어지더라도 잎꽂이 하시면 또 잎꽂이도 잘 됩니다 네 두 개 5,000원에 드리고요 요기도 이렇게 발디 발디가 너무너무 색깔이 예쁘죠 이 발디 완전히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이쁘게 발디가 또 들어왔는데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또 이렇게 발디 이 발디 사이즈 너무 좋죠 요런 아이가 두 개 또 5,000원입니다 와 진짜 너무 착하게 해주시네요 요렇게 좋은 아이를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하나 더 꺼내볼까요 와 진짜 좋아요 요렇게 좋아요 요렇게 좋아 우와 어마어마하죠 요런 아이 두 개 5,000원입니다 여기 두 개만 이렇게 합식해서 삭 늘어뜨리고 길러보시고요 요 아이는 살짝 늘어지는 그런 수영이 멋있죠 네 그런 아이입니다 살짝 늘어지는 수영하는 아이 요렇게 있고요 발디고 요 아이는 천을 변경인가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요기가 요기가 발디고 요기가 발디죠 요 입장이 다르죠 입장이 요 아이는 패치핑크인 것 같아요 패치핑크 와 패치핑크도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요 하나 꺼내볼게요 패치핑크 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요 아이는 패치핑크고요 조기 발디고 네 색깔이 다르죠 색깔도 다르고 입장 끝이 다릅니다 여기 동글동글하게 입장이 끝이 동글동글한데다 여기는 살짝 뾰족하면서 이렇게 끝이 이렇게 돼 있죠 요 아이는 패치핑크고요 요 아이는 발디입니다 네 두 개 5,000원에 오늘 드립니다 여기 있는 아이도 오늘 다 두 개 5,000원이라고 합니다 와 완전 파격합니다 오늘 품어보시고요 와 또 여기 또 멘도사도 엄청 사이즈 좋은 아이가 들어왔는데요 요렇게 좋은 아이가 멘도사 두 개 5,000원이라고 합니다 와 이 아이도 묵어가지고요 색깔도 이렇게 이런 색깔이 나오죠 묵어야 이런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끝이 이렇게 또 핑크하면서 보랏빛으로 생장점 부분이 살짝 보랏빛을 내는 멘도사입니다 묵은 등이 멘도사 요런 아이를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한 개 3,000원 두 개 5,000원 너무너무 착하죠 와 진짜 오늘 파격갑니다 사이즈가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끝내주죠 두 개 합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완전 파격갑니다 네 여기 또 와 여기 아흥무가 또 들어왔는데요 아흥무 사이즈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우와 큰 사이즈인데요 요런 아이는 딱 또 행인으로 걸어놓고 길러도 되고요 높은 화분에 이렇게 또 싹 심어줘도 되고 그리고 길러내리는 멋스러움이 있는 아이죠 요게 이렇게 엄청 사이즈 좋은 아이 15,000원에 드립니다 아흥무고요 색깔이 이렇게 이뻐요 금기가 잘 들어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있는 아이를 아흥무를 15,000원에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있습니다 수량은 많습니다 네 여기는 또 더 이쁜 아이가 들어왔어요 네 더스티 로즈입니다 더스티 로즈 얼굴이 이두인데요 밑에 자구를 또 잔뜩 달았습니다 밑에서 자구를 잔뜩 올리고 있는 이 더스티 로즈가 들어와 있고요 와 너무너무 이쁘죠 가격이 너무 착해요 어쩌면 이렇게 이쁜 아이가 가격이 착한지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와 너무너무 착하죠 15cm 포트입니다 이게 15cm 포트 요렇게 좋은 아이를 12,000원에 한번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와 또 여기 멘도사 큰 것도 있네요 큰 거 멘도사 큰 사이즈 포트가 큰지 요렇게 큰지 큰 사이즈의 포트에 들어있는 요런 멘도사도 있고요 요런 멘도사는 만원에 나왔습니다 요런 아이는 만원입니다 와 너무너무 좋죠 와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요렇게 좋은 아이요 목지라가 살짝 돼가고 있어요 나무 목지라가 살짝 돼가고 있죠 요런 아이들은 만원에 드립니다 와 또 릴리패드가 엄청 묵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릴리패드 요렇게 꽃송이 같은 연두빛 꽃송이 같이 생긴 릴리패드가 이렇게 3개가 들어왔는데요 가격은 만원이라고 합니다 와 너무너무 착해요 요렇게 좋은 아이가 만원입니다 한번 품어 보시고요 오 진짜 좋아요 이쁘죠 릴리패드가 은근히 이쁘더라고요 색깔이 요렇게 싹 연두빛도 멋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골드빛? 오렌지빛? 오렌지빛? 오렌지빛으로 싹 물이 들어오는게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만원씩 해드립니다 요기는 오렌지 몰로철화가 있습니다 오렌지 몰로철화 오 시집을 다 갔나봅니다 요 아이 하나 남았네요 오 15만원에 판매하는 아이 하나 남았습니다 오 쌩얼도 여기서 터질 것 같아요 이쪽에서 요렇게 있습니다 10 오 여기가 지금 포트 사이즈가요 포트 사이즈만 더 22cm 포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식물 사이즈가 한 15cm? 15cm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는 15만원에 집니다 와 여기도 몰로철화가 하나 있네요 여기도 와인 몰로철화인데 와인? 가격표는 없습니다 문의해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